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인류 연주자들을 한 곳에 모으지 않고 지휘자가 있는 공간에서 오케스트라를 공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만일 악기의 소리를 원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통신능력과 개개인의 연주자들이 위치한 거리에 관계없이 연주음악을 지휘자의 공간으로 동시에 도달시키는 네트워크 능력이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외국에 거주하는 저명한 외과일을 초빙하지 않고도 로봇파를 이용한 원거리 수술이 실시간으로 가능하다면 의사를 대면해야 하는 지금의 의료현실에서 얼마나 큰 편의성이 제공되겠습니까? 5G 기술은 기존의 이동통신의 개념을 넘어서서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사이버 세상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요구되는 차세대 이동통신인 5G의 특징적인 기술을 살펴보고 파생 가능한 융합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G는 5세대 이동통신을 말합니다 5G는 더 이상 통신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융합산업의 간접 자본 역할을 수행하는 기반기술입니다 LTE로 알려진 4세대 이동통신이 고속 인터넷과 실시간 스트리밍에 집중했다면 5G는 초고화질의 해상도 영상과 홀로그램, 실시간 AI, 자율주행 등 모바일을 넘어서 IoT나 자동차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2016년 다버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유비코터스 모바일 인터넷, 센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들 핵심 기술은 GPT, General Purpose Technology라 일컬어지는 기반기술로서 산업과 사회의 범용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1차 산업혁명에서 증기기관, 2차 산업혁명에서 전기, 3차 산업혁명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이 산업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것이죠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중 유비코터스 모바일 인터넷이 5G 이동통신 기술에 해당합니다 5G 이동통신 표준 기술은 국제전기통신연합무선분가인 ITUR 워킹파티 5D에서 IMT2020이라는 이름으로 2020년 완성 예정입니다 그러나 5G에 필요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은 이미 1단계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5G 이동통신 기술은 이전 세대의 기술과 달리 전송속도를 강조하는 초고속 특징 외에 다양하고 아주 많은 기기를 상호연결하는 초연결 특징 그리고 통신기기 간의 빠른 응답 시간을 보장하는 저지연 특징을 함께 제공합니다 따라서 5G 이동통신 기술의 특징을 세 가지 기술적 특성 즉 초고속, 초연결, 저지연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각 특징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초고속 특성은 최대 전송속도인 피크레이트와 사용자 체검속도인 유저 익스피런스 데이터 웨이트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크레이트는 기지국에서 하나의 단말에 전송할 수 있는 이론적인 최대 전송속도이며 5G 표준에서는 20Gbps입니다 4G LTE 최대 속도를 1Gbps로 가정하면 20배에 해당하는데 예를 들어서 4GB의 FHD 영화 한 편을 봤는데 1.6초 소요되는 빠른 특성입니다 사용자 체감속도인 유저 익스피런스 데이터 웨이트은 기지국에 포함된 모든 사용자 중에 95% 이상의 단말에게 적어도 100Mbps 이상을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이와 같이 초고속 특징을 구현하는 기술로는 안테네의 개수를 늘린다든지 서비스 면적당 기지국수를 늘린다거나 새로운 주파수를 개척해서 광대역 통신 채널을 확보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초고속 특성을 활용하여 4세대 이동통신과 차별적인 5G 서비스로는 4K, 8K UHD급의 초고화질 동영상 또는 초다시점 컨텐츠가 무선으로 제공되어서 휴대폰에서 즐기는 서비스가 대표적이며 더욱이 홀로그램이라든가 AR, VR 등 대용량 컨텐츠가 이동 중에 무선으로 송수진할 수 있게 되어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지연 특성은 지금까지 이동통신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 특성으로 텍타일 인터넷, 즉 촉각 인터넷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5G 네트워크의 반응이 인간의 촉각 반응 수준인 수미리 세큰에 이루어진다면 판단과 처리를 위한 원거리 문제와 실시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뇌에 해당하는 판단 서버가 원거리에 있다 하더라도 촉각 반응 소요 시간에는 응답을 받는다면 상황에 대한 이해, 판단과 반응 과정에서 거리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겠죠 예를 들어 실시간 원격 수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재난재해 지역에서의 로봇의 인지와 행동들이 원격에서 실시간으로 조정되어 마치 내 곁에서 상황을 제어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5G 표준에서는 기지국과 단말의 단방향 지연, 이것이 1ms를 초과할 수 없도록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요즘 핫 이슈인 자율주행이라든지 커넥티드 카에 요청되는 V2X 기술은 향후 이와 같은 5G 저지연 특성을 발판으로 지속적으로 진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4세대 이동통신인 LTE에서는 엔드투엔드 지연이 수십 ms에 달하고 확정적이질 않아서 실시간하고 고신뢰가 요구되는 원격 제어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연결 특성은 한 기지국이 감당해야 하는 통신 디바이스의 수가 대단히 많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5G 표준 스펙은 1평방 킬로미터에 100만 개의 통신 디바이스를 수용하는 것으로 이것은 1평방 킬로미터 지역에서 가로 세로 1m, 1m 공간마다 하나의 통신 디바이스를 허용하는 것으로 5G의 통신 대상이 사람을 포함한 산물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센서를 비롯한 다양한 객체로 구성되어 5G를 머신 타입 커뮤니케이션으로 보는 지각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파생산업으로는 스마트 공장, 스마트 그리드를 비롯해서 스마트 시티에서 요구되는 IoT 생태계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2017년 에릭슨 리포트에 의하면 통신사업자 입장에서 5G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26년까지 매년 1.5%의 성장으로 거의 정체를 예상합니다 하지만 5G ICT를 도입한 융합산업을 포함하면 매년 13.3%의 성장으로 2026년에는 36%의 추가 매출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하는 융합산업은 에너지, 제조, 공공재난, 헬스케어, 교통 등이며 특히 에너지와 제조 분야, 즉 스마트 공장 영역에서 5G의 활용이 크게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가까운 미래에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는 타 산업과 연결되는 유망한 5G 융합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근 5G 포럼 연구에 의하면 우리 현실에 맞고 가까운 현실에 나타날 수 있는 유망한 6개의 융합 서비스를 예상하였는데 그것은 AR, VR, 인공지능 비서, 컴패니언 로봇, 재난대응, 스마트 시티와 공장,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 분야에 주문형 자율주행 교통 서비스를 둘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환경에서 사용자는 승차 예약 후 자율주행 차량을 배찾았습니다 이용자는 목적지를 이동하면서 대용량 고속 콘텐츠를 무성으로 전송받으면서 각종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때 당연히 차량 간 통신 기술은 초고속 광대역 5G 기술이 활용됩니다 동시에 도시내 자율 차량의 관제라든가 승차자에게 실감 콘텐츠 제공을 위한 플랫폼 제공 차량 자체의 고장 진단, 관리, 자율주행 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기술은 5G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5G 이동통신 기술 표준은 초기 단계부터 진화 기술과 완전히 새로운 개혁 기술의 두 가지 기술 흐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진화 기술인 LTE 프로 기술은 4세대 LTE와 호환되며 초고속, 초연결, 저지연의 5G 세 가지 특징을 LTE 기술을 기반으로 더욱 발전시킨 기술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이미 설치된 레거시 LTE 네트워크의 점진적인 진화를 고려한 기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완전히 새로운 개혁 기술인 New Radio, 즉 NR 기술은 LTE와 무관하게 초고속, 초연결, 저지연의 5G 세 가지 특징을 기존 기술과의 호환 없이 원점에서 출발하여 개발한 새로운 무선 전송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세대별 이동통신의 진화에 이러한 시도는 없었으며 이와 같이 진화 기술과 개혁 기술의 병조는 결국 시장의 요구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5G 기술 설계 목표가 더 이상 통신 인프라 영역에 머무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버티칼 마켓인 융합산업에서 5G에 기반한 어떠한 응용 서비스가 규모의 경제에서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는가 그리고 융합 생태계에서 고유 기술과 산업군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